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패전잉 항공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드리게 된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신수학률 교수입니다. 패전잉 항공기, 참 친숙한 단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알고 보면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은 많이 보이는 그런 항공기죠. 그 원리와 역사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리는 순서는 이와 같은데 다소 무거운, 어려운 주제도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의 마지막에는 요즘 여러분들의 아마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될 그러한 도심, 교통, 공중, 수단, 어버네어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들어볼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회전의 항공기 그림은 아니네요. 보통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많이 접하게 되는 이것은 고정의 항공기라고 부르는 그런 항공기입니다. 고정의 항공기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회전의 항공기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비행 중에는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의 하중이 작용합니다. 자기 자신의 무게, 중량, 그리고 날개에서 보통 발생하는 양력, 그리고 전진방향으로 밀쳐내는 추력, 그리고 공기의 저항으로 생기는 항력. 이 네 가지 방향의 하중이 서로 평영을 이루어서 어떤 비행을 이루게 되죠. 고정의 항공기는 이와 같은 양력이 날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것인데 회전의 항공기는 그렇지가 않죠. 회전의 항공기의 양력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바로 그러한 회전한 날개에서 발생을 하게 되어서 고정의 항공기의 날개와 비슷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실 고정의 항공기의 날개, 아니면 보통 날개에서 발생하는 양력의 원리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왔을 겁니다.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하지만 그 뚜껑을 열고 보면 날개 작용하는 양력의 발생 원리는 단순히 한 가지만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고 대략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원리, 서로 보완하면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교적 가장 정확하게 그 원리를 설명하게 되면 공기의 입자들이 날개의 주위로 흐르게 되면 날개의 표현과의 피할 수 없는 마찰, 사실 이것은 공기 입자 길의 점성, 끈적끈적함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 공기 입자와 표면의 마찰에서 회전, 소용돌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회전, 소용돌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표면에 아주 납작하게 붙어서 그 존재를 가지고 있고 일정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 회전이 점점 더해져서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에 서로 다른 크기의 흐름 방향의 속도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 방향의 속도의 차이만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르니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압력의 차이가 윗면과 아랫면에 어마어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압력 차이로 해서 결국 이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윗면으로 들어올리는 그러한 힘이 작용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양력, 즉 항공기 중량과 맞먹는 크기의 그러한 하중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회전의 항공기도 똑같습니다. 회전의 항공기의 날개도 잘라보면 이와 같은 익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회전함으로써 상대적인 역시 공기 입자의 속도가 발생해서 역시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양력 즉 추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한 양력의 모습을 더 현실적으로 잘 나타낸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날개는 정확하게 사실은 수평과 일정한 어떤 각도를 항상 이루면서 비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바듬각이라고 해서 그 바듬각이 비례한 만큼 크기의 양력이 점점점 더 증가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양력은 공기 흐름은 사실은 점점점 바듬각이 증가하면서 비례에서 커지는 그런 직선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증가하지는 않고요. 어떤 상당히 큰 바듬각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양력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윗면과 아랫면에서 공기 입자가 표면에 따라서 흐르지 못하고 떨어져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 때문입니다. 그런 현상을 박리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서 특정한 바듬각에서 양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실속 스토리라고 부르고 이 내용 역시 이러한 현상 역시 고진행 항공기 그리고 회진행 항공기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회진행 항공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드디어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회진행 항공기가 개발되기 시작했던, 연구되기 시작했던 그 역사는 아주 뚜렷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400년대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때 철학자이자 미술가이자 과학자이자 여러 분야에 정말 능통했던 레오너르 다빈치가 사실 레오너르 다빈치는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실제로 기구나 어떤 작동하는 기구를 만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잘 터득하고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서 이런 스케치, 상상도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죠. 그 그림 중에 이렇게 마치 무슨 나선형 같은 그러한 비행체의 모습을 그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회진행 항공기의 가장 최초의 모습이 아니었겠나 물론 레오너르 다빈치의 많은 제자들이 그 이후에 그런 스케치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기구를 실현시킨 그런 예들이 많았지만 아무래도 이 나선 모양의 팽이 같은 이 비행체는 실제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모습, 이러한 스케치가 아마 인류 최초로 이러한 회전행 항공기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원리를 탐구했던 그러한 예로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리고 1800년대, 1900년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와면서 이른바 증기기관, 증기기관이 완성이 되고 그 증기기관을 동력원으로 해서 여러 교통수단,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증기기차, 그리고 이러한 항공기, 그중에는 회전행 항공기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도가 있었고 결국 1900년대 초반으로 들어서면서 기계기술의 아주 현격한 발전과 더불어서 이러한 회전행 항공기의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여러 국가에서 사실은 아주 다변화되어서 그러한 발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 그림은 그중에서 스페인에서 1923년도에 페스카라라는 사람이 만든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는, 아주 복잡하죠. 이 하나의 기둥 위에 여러 개의 날개, 그 날개들도 여러 여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날개들이 지금 보이게 있고, 그 날개들을 일일이 다 조종하는 그러한 조종기구까지 다 구환해서 여기에 실현을 시켜나와서 결국 그런 것들이 올케 작동해서 아주 훌륭한 그런 비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하는 비행을 성공적으로 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사람이 스웨르바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스페인 사람이고 1930년대 이와 같은 희한한 형태의 항공기를 개발, 제작해서 실제로 시험 비행도 잘했던 그런 예인데 이 비행기를 보면 보통 고정행 항공기, 날개가 있는 그런 동체의 고정행 항공기 위에다가 다시 바람개비처럼 보이는 그러한 회전익을 붙여넣은 거예요. 사실 이 회전익은 말 그대로 바람개비입니다. 전혀 어떤 동력이 전달되고 있지 않고 하지만 고정행 항공기가 이륙을 해서 비행을 하게 되면 풍차 또는 바람개비 효과에서 저절로 이 회전익이 회전을 하게 되고 그 회전이 하면 다시 일부의 양력이 얻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오토자이로라는 부르는 그런 항공기입니다. 아주 나은대로 그 아이디어가 아주 혁신적이고 또 아주 성공적인 그러한 비행을 했는데 아쉽게도 100%는 또 아니어서 그 사고로 인해서 스웨르바 본인이 사망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고정행 항공기의 성공적인 비행,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회전익 항공기의 가장 현실적이고 성공적인 비행은 바로 러시아의 이민자 시크로스키입니다. 러시아 사람이고 하지만 보다 많은 자유로운 그런 본인의 연구와 발명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1930년대 중반에 이와 같은 아주 실험적인 비행체를 제작해서 성공적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잘 보기 어렵지만 이 시크로스키의 이 회전익 항공기는 오늘날 회전익 항공기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 그러니까 가장 머리 위에 큰 주 로터가 있고 또 꼬리에 잘 안 보이지만 꼬리에 꼬리 로터가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단일 로터 회전익기의 가장 시초적인 형태이고 이미 이때 오늘날 가장 유행하는 그런 대표적인 형태의 헬리콥터 또는 회전익기가 성공적으로 그 어떤 개념이 완성되고 실현됐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따라서 고정형 항공기의 라이트 형제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험적으로 만든 시크로스키의 단일 로터 회전익기는 이후에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특히 각 해군 또는 육군의 구조용 헬리콥터로 확장이 됐습니다. 회전익기의 가장 중요한 가장 뚜렷한 이점 이렇게 수직이착률을 할 수 있고 또 제자리 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것은 고정형 항공기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들이고 그러한 이점을 위해서 특히 어떤 구조 해상에서의 구조 또 산풀에서의 구조 또 고층 건물에서의 구조 하여튼 아주 다른 타 항공기나 어떤 기계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능력을 마음껏 뽐내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그렇게 머리 위에 줄 로터가 있고 또 꼬리에 작은 테일 로터가 있는 그런 단일 로터 회전익기 말고도 조금씩 조금씩 더 다양한 그런 회전익기들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1940년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많은 개념들이 이미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부터 많은 발명가들 또 과학자들에서 시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전반적인 기계 기술이 수준이 상승하면서 실현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날아다니는 이 CH-47 치눅이라는 헬리콥터 동체의 앞뒤 쪽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큰 줄 로터 두 개를 장착해서 꼬리 로터의 필요성을 제거한 그러한 독특한 형태의 대형 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회전익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책에 실었던 제목이 등장하죠. 왜 그럼 헬리콥터는, 회전행공기는 꼬리 로터, 테일 로터가 필요할까요? 주 로터는 보통 터보 샤프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터보 샤프트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받아서 회전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필요한 양력과 추력, 또 필요한 조종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의 원선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뉴트리언의 여러 법칙, 제1법칙, 제2법칙, 그리고 제3법칙에서 이미 많은 원리를 이미 학습한 바가 있지만 특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3의 법칙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우주공간에서 우주배행사가 어떤 방향으로 몸의 자세, 아니면 인공위성의 자세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특정 방향으로 하중이나 아니면 토워크를 가하게 되면 항상 그 반대방향으로, 반대방향으로의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뉴트리언의 제3법칙이라고 하지만 제1법칙과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공간 내에, 내부에 있는 물체가 항상 외부에서의 하중이 없다고 한다면 항상 가지고 있는 선운동량과 선운동량과 리니엄 모니텀과 그리고 각운동량, 앵글로 모니텀은 항상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주공간에서의 그러한 운동은 사실은 상당히 그러한 작용과 반작용을 다 고려하고서 미리 잘 예상하고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함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지구상에서 항상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지면에 딱 마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작용이 항상 그 마찰에 의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는 보다 단순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헬리콥터만 되더라도 비행, 공중에 딱 올라가 있으면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동시에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 로터가 일정 방향으로 항상 회전하면서 헬리콥터의 동체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각운동량의 보존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하중의 원천이 항상 작용하게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슈크로프스키의 단일로타 회전을 이끼면 꼬리의 테일로타가 그 반대 방향으로 뭔가 다시 추가적인 양력을 발생시켜서 동체의 회전을 잡아주는 그것을 보통 엔타이토크라는 용어로 세우는데요. 그러한 동체를 잡아주는,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헬리콥터에는 항상 그런 엔타이토크를 어떤 식으로 담당해 줘야 되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고 지금 같은 이러한 시누크와 같은 탠덤, 양단, 로터에서는 동일한 크기의 로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자동적으로 엔타이토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원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1940년대 아주 예전 모습의 회전의 키인데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축, 축의 로터가 역시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엔타이토크를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지금 걱정이 생기죠. 이렇게 근처에 있으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치누뿐만 하더라도 앞뒤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서로 닿을 것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서로 닿지 않나요? 물론 닿을 수가 있죠. 닿으면 일단 안 됩니다. 닿으면 상당히 큰 파괴가 일어날 테고, 비행 중이면 추락이 되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이 블레이드, 깃의 위치를 서로 엇빛나가게, 엇빛나가게 그렇게 딱 위치를 잘 정해서 전혀 닿지 않게 하면서도 근처의 위치에서 계속 회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원리를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겹침, 인터메싱이라는, 겹침이라는, 아예 그 블레이드의 궤적이 서로 겹치는 그러한 방식의 독특한 그러한 회전의 관계가 되겠고, 오늘날도 이런 원리는 비슷하게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겹침, 좀 잘 안 보이지만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축 위에 두 옆자리 로터가 서로 겹치면서 반대방향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엔티하이 토크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형태의 회전의 항공입니다. 따라서 꼬리에 로터가 없죠. 꼬리에 없습니다. 물론 꼬리가 길쭉하게 빠져나와서 날개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비행 안정성, 조정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고, 기본적으로 꼬리 로터가 없기 때문에 훨씬 동체 길이가 짧고 아주 컴팩트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서 이 40년대, 아니 40년대 아니고 60년대네요. 이 헬리콥터에서 눈여 볼 것은 이 날개의 뒷전 끝에 길쭉하게 튀어나온 조그만 날개들이 붙어있습니다. 사실은 헬리콥터의 조정, 뒤에서 조금 더 보온을 하겠습니다만 헬리콥터의 조정은 이 날개의 바듬각, 아까 얘기했던 바듬각을 각 위치에서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어떤 위치에서는 작게, 어떤 위치에서도 크게 양력을 자유자재로 변화시켜서 회전하는 어떤 평면 자체가 원할 때는 앞쪽으로, 또 원할 때는 좌측으로, 원할 때는 우측으로 기울어지게 해서 그 양력 벡터의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조정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회전 항공기, 헬리콥터의 조정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겹침, 이 겹침 로터 헬리콥터는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계 장치, 뒤에서 많이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것들을 다 아예 없애고, 이 회전하는 블레이드 깃의 끝단에, 뒷전에 이렇게 작은 날개를 붙여서 그것을 조작함으로써 헬리콥터의 전체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아주 또 기발한 그런 발명품, 원리를 가지고서 조정을 하게끔 하는 그래서 이 원리가 오늘날까지도 중요하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사실은 이전에 설명했던 이런 머리 위에 큰 줄 호터, 그리고 꼬리에 테일러 호터가 있는 것은 큰 다름이 없는데, 여전히도 그러한 받음각을 직접 어떤 기계 장치에서 조작하지 않고, 날개 끝단에 있는 조그만 날개, 조종 날개에서 조종하는 그러한 특이한 조종 계통을 여전히도 채택하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회전의 항공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잘 안보이지만,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축이 두 옆짜리 블레이드를 로터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변경시키는, 그리고 조종 계통은 없고, 대신 날개 끝에, 조그만 날개가 있어서 그 날개를 위아래로 까딱까딱 조종해서 그렇게 해서 헬리콥터 전체에 조종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하지만 최근, 90년대 만들어진 최근 기종입니다. 자, 이제 그런 다양한 형태의 꼬리 로터, 꼬리 로터를 대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고, 이제 다시 가장 주류를 할 수 있는 머리 위에 큰 줄 로터, 그리고 꼬리에 있는 테일 로터의 모습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50년대 만들어진 아주 예전 항공기 전형, 회전의 항공기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소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줄 로터가, 머리 위에 있는 줄 로터가 두 옆짜리. 그래서 마치 그 중간에 축이 있어서 시소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또 반대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반대쪽이 올라가는 그러한 시소형이고, 아주 단순해서 많이 사용되던 그러한 줄 로터의 대표적인 모습이 됩니다. 이것은 그것보다는 좀 더 복잡하죠. 4 옆짜리 4개의 블레이드가 1개의 주 로터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요즘 형태의 헬리포터의 로터의 모습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터 블레이드는 모든 위치에서 같은 받음각을 이루고 있지 않고 절대, 어떤 위치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적게,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크게 하는 그러한 피칭 운동을 더 허용하는 그러한 힌지, 경첩과 같은, 문에 닿아져 있는 경첩과 같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날개처럼, 고정형 항공기의 날개처럼 뿌리 부분이 단단하게 박혀있지 않고, 뿌리에서 위아래로, 아니면 앞뒤로, 그러한 각 운동을 다 허용하는 그러한 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방향의 운동을 다 허용하는 힌지가 이 블레이드의 뿌리 부분에 다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보기에도 덩치도 크고 복잡한 기계 덩치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 덩치로. 그것이 보통, 보통의 헬리콥터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나 복잡하고 특히 정비, 정비에 많은 소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대에 들어서는 이것의 모습도 점점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뒤에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앞뒤 로터, 탠덤 로터로 불렀던 CH-47의 모습도 여전히 로터블레이드의 뿌리에는 그 세 방향의 힌지, 경첩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아주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경첩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경첩은 당연히 로터블레이드가 회전하고 있으면 원심력에 의해서 회전하는 평면으로 아주 단단하게 당겨줍니다. 당연히 어떤 평면을 이루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문제가 없는데 다 회전이 끝나고 나서 비행을 다 멈추고 딱 정리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로터블레이드가 다 멈춰서면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축 아래로 처지는 것 아닌가요? 그게 맞죠. 이 무거운 블레이드가 축 아래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와서 동체에 닿을 정도로 처지지 않게 다시 보안장치가 튀어나와서 내려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로터가 회전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로터블레이드는 완전히 처지지 않고 대략 어느 정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딱 정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통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보통 60년대, 70년대의 어떤 대부분의 헬리콥터 로터의 어떤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죠. 너무 많은 기계 부품과 또 다 윤활을 해줘야 되고 또 정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힌지, 경첩을 아예 부드러운 로터 블레이드 부품으로 바꾼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프랑스제, 이 헬리콥터의 뿌리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복잡한 기계의 모습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이드 자체를 유연하게 해서 그러한 힌지, 경첩의 어떤 모습, 운동을 대신하게끔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복잡한 기계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2000년대에 만들어진 헬리콥터들은 아예 그 세 방향의 어떤 힌지, 경첩을 다 부드러운 로터 블레이드 자체의 어떤 유연성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기계 부품을 가지고 있지가 않고 아주 단순하게 매끈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것은 왼쪽 그림에 있는 커먼츠라는 헬리콥터와 오른쪽 그림에 있는 EC-135 모두 테일로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로터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환풍계에 들어있는 팬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일로타가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엔타이토크, 동체의 반대방향 회전을 잡아주는 그렇게 해서 추적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조종사 시야의 뒤쪽이 있다 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음입니다. 소음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의 어떤 위험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이와 같이 팬, 마치 환풍계 같은 덕트라고 부르죠. 덕트 안의 팬으로 해놔서 효율도 좋아지고 소음도 줄어들고 또 사고의 안정성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취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로터 블레이드의 조종, 각 블레이드가 각각의 위치에서 적절한 크기의 받음각을 가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치 링크라는 이런 막대가 각 로터 블레이드에 각각 연결돼서 그 자체가 이 스와시 플레이트라는 쇳덩어리 판인데요. 이 쇳덩어리 판 자체가 수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각 로터 블레이드에서의 받음각을 원하는 크기만큼 어떤 때는 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작을 수도 있고 원하는 크기만큼 조절해주는 것이 헤드북타 조종의 가장 핵심이고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전에 시콜스키와 같은 선구자들이 아이디어를 창안했고 지금까지 그 핵심적인 어떤 아이디어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복잡하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스와시 플레이트, 이러한 피치 링크가 같은 기계적인 부분들을 많이 단순화시키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금방 봤었던 그런 피치 링크 스와시 플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블랙호크라는 헬리콥터의 로터이고요. 이 경우에도 세 방향의 힌지가 다 들어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계적 힌지가 아니고 마치 고무, 얇게 만든 공판을 수백 장을 적층에서 만든 그렇게 해서 어떤 유연성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힌지를 구현한 그래서 훨씬 더 기계품 수가 적고 그리고 수명도 오래가고 더 안전하고 그런 형태의 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치 헬리콥터의 그러한 로터인데 이 경우에도 이 내부를 보면 얇게 적층한 그러한 철판, 철판의 어떤 굽힘, 아니면 뒤틀림을 가지고서 세 방향의 힌지, 즉 운동을 허용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큰 저 둥그러운 것은 레이다죠. 레이다가 바로 머리 위에 있어서 살짝만 고개를 들어도 레이다를 탐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만든 그런 형태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꼬리로타, 테일로타에 사실은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덕탄에 들어가 있어서 마치 환풍기처럼 그래서 훨씬 소음도 덜 나고 그리고 효율도 좋아지고 그리고 충돌에 의한 위험도 훨씬 낮은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아예 원리는 똑같은데 그 꼬리에 테일로타가 없는 거예요. 대신 엔진에서 나오는 압축, 공기를 뽑아서 꼬리에서 뿜어냅니다. 뿜어내면 결국 그것은 테일로타와 똑같은 그런 작동, 원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체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막아주는 그래서 아예 테일로타가 없다. 그래서 노테일로타, 노탈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테일로타가 없으니까 훨씬 소음이 적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러한 이점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회전행 항공기가 고전행 항공기에 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자리 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산에서의 구조, 바다에서의 구조, 고층 건물에서의 구조 같은 그러한 독특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좋은 반면에 계속 날개가 회전하고 있죠.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이라는 태생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고정행 항공기에 비해서 진동과 소음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인위적으로 감소시켜줘야 되는 그런 장치를 더 많이 추가로 달게 됩니다. 이것은 역시 아까 봤던 블랙호크라는 수송용 헬리콥터에 붙어있는 진동 수정 정치입니다. 완전히 위에 셋덩어리죠. 그래서 역할은 잘하지만 대신 무거워지고 또 공격학적으로도 효율이 낮기 때문에 좀 성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진동과 소음 그리고 성능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는 이 블레이드의 끝단에서의 모습을 이와 같이 아주 기괴하게 바꿔서 성능의 개선 그리고 소음의 개선 등을 꾀한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통 회전한 공기가 고정행 항공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보통 키가 높죠.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뭐를 다 들여다보고 큰 문제 없는지를 일일이 검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한 강건도, 보통 항공기가 다 그렇지만 100시간, 500시간, 750시간, 1000시간이 되면 이러한 중요한 부품들은 다 검사를 해서 잘 문제 없을 수 있는지를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 확인들은 다 일일이 사람이 올라가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큰 또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는 요소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블레이드 내부에 압축질소를 채워놓고 그 부분이 다 이제 보통 비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압축질소에 어떤 압력 게이지를 달아나서 압력 게이지만 보고도 크게 어디 금간덱 없고 어디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희한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제 항공기가 보통 고정형 항공기에 비해서는 사고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지상에서 낮게 제자리 비행이나 수익이 착용하다 보면 지상에 있는 물체들, 특히 전선, 전선탑 등과 그렇게 해서 충돌해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회전, 주로타가 정지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RPM, 회전수까지 100%로 증가하다 보면 동체의 고위 진동수와 회전의 회전수가 서로 일치하는 이른바 공진, 레조넌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일부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공진의 어떤 진동의 증가를 억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아주 어마어마한 대규모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미리 설계 단계에서 아주 아주 주의 깊게 예측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마련해 놓는 것이 보통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 기술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 아직도 많은 연구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까 세르바라는 스페인 사람의 오토자이로에서 약간 그 모습은 고정형 항공기, 날개를 가진 고정형 항공기와 그리고 그 위에부터 있는 바람개비 같은 바람개비 같은 그런 회전의 결합으로 그런 모습을 이미 본부가 있는데 사실 고정형 항공기의 장점, 고속으로 빨리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비록 이제 수직이착륙을 하지 못하지만 회전형 항공기의 장점은 수직이착륙 제자리 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만을 서로 접목한 그러한 항공기들이 일부 드디어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등장하는 틸트 로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타가 틸트되는 거죠.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직이착륙할 때는 윗방향으로 그래서 공중이 어느 정도 고도를 가지고 올라가면 점점점 앞을 것을 기울여서 전진하는 비행, 보통 고정형 항공기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항공기입니다. 따라서 수직이착륙을 할 수가 있고 제자리 비행할 수 있고 또 고속으로 어느 방향까지 순항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양 항공기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서로 트랜지션 할 때 상당히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이 V-22라는 항공기를 개발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20년 정도 걸려서 지금 성공적으로는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의 회전형 항공기 개발 사업들은 그와 같은 고전적인 모습이 아니고 더 이상 이와 같이 고전형 항공기와 회전형 항공기의 그런 접목된 모습들 그것을 복합형 항공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합형 항공기의 모습의 형태로 수기착륙도 할 수 있고 또 고속으로 전진배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양 항공기의 장점을 접목한 그런 형태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두 가지 형태가 현재 미국에서 첫 세대로 개발하고 있는 두 회전형 항공기의 모습입니다. 왼쪽 것은 아까와 같은 그런 틸트 로타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또 재미있는 것이 동축 반전이라고 해서 두 개의 로타가 한 축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역시 그럼 또 테일로타의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죠? 뒤에부터 있는 것은 테일로타가 아니라 전진방향으로 항공기의 전진방향으로 빠르게 밀어주는 푸셔 프로펠러라는 프로펠러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항공기의 속도는 보통 헬리콥터의 속도, 최대 속도는 한 250노트 아, 120노트보다 두 배 정도 빠른 250노트 시속 500, 600km의 속도를 내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전반적인 2000년대에서부터 2020년대까지 약간 옛날 자료이긴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 세계의 항공기 시장이 얼마나 수요가 증가하는지를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보통 고정형 항공기의 시장이 상당히 크고 그 중에 한 15%에서 20%를 회전형 항공기가 보통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점 그 비중이 커지고 있고 특히 뒤에서 설명할 그러한 도심 항공 교통에 의해서 민수용 회전형 항공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시장들은 다 단일 로터, 헬리콥터의 시장인데 점점점점 그것이 전기 동력을 사용한 그러한 도심 항공 교통의 시장으로 점점점점 변모해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회전형 항공기는 다 좋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태생적인 단점 한계가 첫 번째는 진동과 소음입니다. 진동이 크고 소음이 큽니다. 실제로 어떤 회전형 항공기나 그 내부에 탑승하면 옆 사람하고 이렇게 소곤소곤 대화하기는 힘들어요. 큰 소리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마이크 서로 헤드셋을 껴고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만큼의 큰 소음이 있습니다. 진동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전진방향 속도의 한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20노트 시속 한 250-260km 정도가 한계이기 때문에 잠깐 얘기했지만 복합형 항공기가 되면서 고진 항공기의 일부 모습을 취하면서 전진방향의 속도가 더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최근의 기술 추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 몇 가지 태생적 문제 중에서 진동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좀 정신없는데 정말 회전하고 있는 그러한 로터의 모습을 로터 헤드 마스트에서 바라본 그러한 동영상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이 기계장치의 작동에 의해서 조금 조금씩 블레이드의 피체가 바듬각이 변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반응해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앞쪽으로 전진했다가 뒤로 후퇴했다는 그런 운동들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진동화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회전행공기가 뭔가 운동을 하기 위한, 비행을 하기 위한 그런 원천인데 그 원천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의 진동의 요인이 또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진동들을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 아까 봤던 진동 흡수기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의 산물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진동 흡수기는 사실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삐죽 튀어나왔기 때문에 공기각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뭔가 새로운 물질, 새로운 물질을 잘 연구개발해서 그것을 블레이드 안에, 내부에 심어서 블레이드의 모습을 원할 때마다 적절하게 잘 바꿔서 이 경우에는 블레이드의 비틀림각을 바꾸는 거예요. 비틀림각이 바뀌면 받음각도 바뀌어서 적절하게 발생하는 공기역각적 하중이 아주 유익하게 분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실제 크기의 항공기에 적용돼서 비행시험까지 했던 그러한 연구의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그러한 특수한 물질들 중에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압전 재료라고 하는 그러한 전기장하에 놓이면 길이 방향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수축하든지 하는, 물론 큰 비율로 수축하거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비율로 하도 인정 수축하면서 뭔가 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아주 특수한 성질을 가진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잠깐 봤던 플랩, 이 블레이드의 뒷전에 작은 날개처럼 붙어서 좀 더 빠른 어떤 진동수로, 빠른 어떤 주파수로 위야를 까딱까딱 하면서 주변을 흘러가는 공기 입자의 어떤 흐름을 적절하게, 유익하게 변경시켜서 진동과 소음을 적절하게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증가시키지는 않아야 되겠죠. 감소시키는 그런 아이디어. 또 최근에 많이, 2000년대 이후에 많이 개별돼서 역시 이렇게 실규모로 회전 실험도 하고 또 실체 항공기에 직접 장착해서 실험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내부의 구조들은 사실은 상당히 간단하지가 않죠. 그리고 특히 이 경우에는 작은 날개들이 아주 빠른 회전, 빠른 회전에서도 잘 견딜 수 있게끔 튼튼하게 잘 지지해 줘야 되는 그러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대학원 연구실에서 아주 큰 실제 로터블레이드는 아니지만 그보다 한 5분의 1 크기의 로터블레이드에 그러한 작은 날개를 직접 이렇게 제작해서 부착해서 실험한 그런 동영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모습은 실제로 저희 대학원 연구실에서 실체 크기의 로터블레이드는 아니지만 대략 5분의 1 크기의 로터블레이드에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뒷전 플랩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장착하기 전에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이 잘 되면 여하치 5분의 1 크기의 로터블레이드를 직접 만들어서 장착해서 회전 실험과 풍동 실험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잠깐 내가 언급했던 가장 최근에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의 민간용 민간용 회전 실험 시장의 큰 하나의 새로운 판도로 등장하게 되는 도심 교통, 도심 항공 교통 수단 어번 에어 모빌리티, 짧게는 UAM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교통 수단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전기 동력, 마치 전기차, 일렉트릭 비히클과 같은 전기에서 추진되는 그러한 수익 이창륙 항공기입니다. 수익 이창륙 항공기라고 해서 헬리콥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마치 드론과 같이 여러 개수의 프로펠러나 아니면 로터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날개도 가지고 있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고정 항공기와 회전 항공기의 어떤 중간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모습의 그러한 항공기들, 비행체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기 동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소음 면에서도 그리고 어떤 공예 면에서도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소음은 대부분의 경우 프로펠러 아니면 로타 블레이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헬리콥터에서의 소음의 측면과 비슷한 그러한 한계와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에어버스에서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시티에어버스라는 자사의 UAM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최초에는 이제 이와 같은 헬리콥터 그리고 이제 그 무인 드론, 소형 드론 사용한 그런 택배 같은 그런 서비스가 점점점점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많이 이제 그래도 상용화되어 있는 그 무인 드론을 사용해서 주로 이제 그 배달, 택배, 서비스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와 같은 버티포트를 이용해서 택배 물건을 전달하는 그래서 점점 이러한 많은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스테이션들이 건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와 같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도심과 항공, 운송수단이 있었지만 점점 그것이 여기가 전기 추진, 수기 착륙기로 변해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에어버스가 지금 나누고 있는 시티에어버스라는 어버네형 모빌리티의 비행체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4개의 덕트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따라서 안전성, 효율, 소음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점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또 다른 모습의 틸트윙 형태의 UAM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도심 지역의 그 다수 비행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이제 관리해 줄 수 있는, 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셔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빌딩 위, 또 버티포티의 허브 투 허브, 또는 인터시티, 인트라시티의 형태로 UAM의 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 형부 영상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버스도 최근까지 본사의 그런 사업 중에 UAM 사업을 아주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UAM, 도심항공교통에는 비행체뿐 아니라 여러 인프라가 이제 필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이착륙지와 또 이제 육상교통이 연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경우 수십 대의 UAM이 도심을 날아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제, 서로 간의 어떤 비행 경로를 잘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물론 충돌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특히 이제 야간에 아니면 악천 후에는 그런 비행의 안전을 잘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가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단순한 어떤 운송, 교통수단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인프라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얘기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EV톨, 전기동력을 사용한 수기 착륙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 세계에는 250군데가 넘는 그러한 대규모 기업체 또 중소기업체, 벤처기업체에서 이러한 전기동력 수기 착륙기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 하지만 그 기술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기술은 기존의 회전행 항공기에서 가져온 기술이지만 거기에 더 추가돼서 마치 드론과 같은 그러한 특수한 기술들이 더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술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따라서 어떤 기업은 벌써 비행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는 반면에 어떤 기업은 한 5년 후 아니면 10년 후를 목표로 지금 아주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대형차와 한화시스템 같은 국내 기업들도 한 3, 4년 전에 이러한 분야로의 어떤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주로 미국과 유럽에 있는 기업들과 합작 투자를 해서 현재 개발을 쟁주기고 2025년, 2028년과 같은 상당 기간이 걸린 이후에 실제 비행체를 다 완성해서 비행을 시작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페레드함이 바뀌는 새로운 시장은 아주 크게 급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많은 전문 예측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기술들이 비교적 다 난이도가 쉽지 않은 기술들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국내의 독자적인 어떤 개발보다는 실제로 해외에서도 많은 말씀드린 것처럼 250군데 이상의 그런 개발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 노력들과 아주 경제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잘 제휴를 해서 공동 개발하는 방향들은 아주 유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현대형차와 한화시스템 외에도 정부 주도하는 그런 연구개발사업으로 OPP-AV 그러니까 유인 항공기이기도 하고 또 무인으로 자동 제어되는 그런 항공기 그러한 전기 추진 수지기 착륙기의 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비교적 지금 진도가 많이 진척 이루어져서 한 2, 3년 후에는 완성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스케줄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했던 도심항공교통수단 전기 동력 수지기 착륙기는 많은 부분은 민간 민간의 어떤 도심 내에서의 교통수단의 어떤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국과 유럽에서의 차세대 군사용 해전액 항공기는 많은 경우가 고정행 항공기와 해전액 항공기의 어떤 이점을 접목한 그런 모습으로 즉 복합형 항공기의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고 사실은 국내에서도 크게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차세대 해전액 항공기의 군사용 버전을 금방 금방 얘기했던 복합형 항공기의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중에 일부가 아까 얘기했던 동축반전 같은 그런 모습 아니면 트리트 로터 그래서 훨씬 속도가 빠르고 기존 단일 노트의 최대 속도인 120노트의 두 배가 넘는 그런 속도이고 따라서 비행거리도 도달거리도 훨씬 더 긴 그래서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작전 수행 능력이 월등히 개선된 그러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고 그 많은 연구들이 지금 학교를 포함한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진행 중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잠깐 잠깐 아마 뉴스에서도 보게 될 테고 이후에 그런 개발들이 완료되면 많은 그런 결과들을 접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EV 톨 만큼이나 전기 추진 수행 이창륙 만큼이나 이러한 복합형 항공기의 모습도 여러 가지의 형태가 가능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동축반전 그리고 트리트 로터 아니면 덕티드 팬이 동체에 들어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 팬의 어떤 방향을 조정해서 수행 이창륙할 수도 있고 또 전진병이 들어있는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현재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형상, 역절한 모습을 하나 선택해서 차세대의 한국 육군, 한국 해군, 또 해병대에서 필요한 그러한 회전의 항공기의 모습으로 발전을 해 가려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회전의 항공기 역사에서부터 그리고 회전의 항공기의 원리, 그리고 최근 아주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그러한 전기 추진, 수기 착륙기, 그리고 복합형 항공기까지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이 하나가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시간을 두고서 많은 서적과 많은 정보를 한번 탐색하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가면 여러분들의 향후의 어떤 진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아는 듯 하면서도 몰랐던 회전의 항공기의 숨은 역사, 숨은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유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